저 혼자 라이딩 가다가 벌어진 온갖 사건들인데요. 분명 혼자 갔는데 모르는 분들이 계속 난입하게 되는 이번 에피소드. 오늘도 예측불가 희망파괴 브이로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위두대 레나입니다. 저는 지금 혼자 힐링을 즐기러 오이드로 가고 있는데요. 제가 즐겨하는 제철회 라이딩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번에 궁평왕으로 갔다가 갈매기한테 쫓겨났었는데 이번 힐링은 반드시 해내리라 다짐했습니다. 계속 구경 중이신 것 같아서 최대한 유튜브 안인첩 얌전히 있어야겠습니다. 이따가 집에 돌아갈 때 새우도 좀 사서 집에 가서 구워 먹으려고 했는데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사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몇 마리를 먹어서 뱃속에 가지고 가면 좀 덜 무겁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큰일났네. 벌써 우리 가빠서. 오늘은 뭐 이상하게 뛰어드는 차도 없고 아주 라이딩이 평화로운걸요? 이렇게 라이딩이 평화로울수록 정신을 똥길 차려야 합니다. 라고 말하기가 무섭게 도로 위에 시커먼 뭔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아 어떡해. 아 이거 뭐야. 비질봉지가 버려져 있었어요. 한풍팩이. 진짜 우왕. 어쩐지 오늘 평화롭다 했어. 바다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오호. 짠다. 도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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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롱. 예쁘다. 제가 도착한 이곳은 오이도 빨간당대인데요. 저처럼 이렇게 서해로 오실 때 도착시간이 만조인지 미리 체크하고 가시면 이렇게 받아도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일단 지금 바닷물이 더 빠지기 전에 촬영을 좀 해두려고 하는데요. 어 근데 제가 이때 촬영하느라 지금 보고 계신 이 카메라 끄는 걸 깜빡했었어요. 근데 이 카메라에 제가 모르는 장면들이 찍혀 있더라고요. 여기 뭐야. 이제 좀 정확하지 마세요. 카메라. 이거 야. 천만 원 넘어가고. 천만 원. 천만 원? 천만 원 넘지. 천만 원. 그렇게 한참을 더 구경하시다 가셨더라고요. 어 그러고 여전히 카메라 켜진 채로 이번엔 드론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멀리서 어떤 분이 이쪽을 찍고 계셨더라고요. 이때 뭔가 약간 주위를 맴돌고 계시는 느낌이라 구독자분인가 아닌가 좀 긴가민가 했었는데요. 지금도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구독자분이시라면 언제든 인사해주세요. 한참 촬영 중인 에나에게 스물 토크가 시작되는데. 혼자 오셨나요? 공항에 오셨나요? 네? 혼자 오셨나요? 네. 멋있네요. 여기서 옆에서 닮았으면 해서 이거 타다 달리 안 남겼어요. 헬매도 안 쓰셨어요? 콰스가 타고 있었네. 모르고 콰스가 없어요. 안 타요. 무서워. 이렇게 해봐야 돼. 이거 깨서 입판 깨지야만. 잠시 깨지야되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제 횟 들어가려고 준비하는데 뒤에서 뭔가 시선이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평소처럼 소라게 모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근데 또 혹시나 구독자랑 갈 수도 있으니까 소라게를 해제합니다. 여기 오이도에서는 이렇게 오늘 배에서 잡힌 자연사회를 저렴하게 팔고 있는데요. 손질도 다 해주시고 초장까지 챙겨주시기 때문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저는 도다리를 주문했고요. 서비스로 전어 한 마리도 같이 주셨는데요. 이 맛은 15,000원 정도입니다. 바로 옆쪽에 벤치가 있길래 거기서 먹으려고요. 원래는 이런 벤치가 없었던 것 같은데 오이도가 뭔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살 줄 알아요? 네? 살 줄 알아요? 네. 오늘 뭔가 좀 스몰토크가 많은 날이네요. 여하튼 지금부터 회큰이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땅바닥에 놓고 먹던 저분과는 다르게 이번에 품위 유지를 위해 테이블을 사 왔어요. 테이블 조립 중인 베나에게 어떤 남성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혹시 죄송한데 역시 유튜버 아니신가요? 유튜버 아니신가요? 혹시 이게? 네 맞아요. 실례가 안된다. 아이스크림 하나. 실례가 안된다. 아이스크림 하나. 아이스크림 하나. 아 외로나. 네. 이분의 정체는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게 아이스크림을 요구하고 계신 분들 안 가셨는데요.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십시오. 아 외로나. 아 네 안녕하세요. 지나가다가 랩을 보고 긴가민가 했는데. 아 정말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도 댓글 잘 듣겠습니다. 아 아이스크림 사드려야 되는데. 다음에 또 만나면 그때.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댓글 자주 달아주시는 분들은 거의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신기하고 반가웠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십시오. 오늘은 이렇게 구독자 분도 만나고 성공적으로 해도 먹게 되고 아주 운이 좋은 날 같은데요. 과연 그럴까?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 아이고 이런 씨XX형형 쓰레기 갖고. 야같이 버기 같은 놈인데. 야 이거 쓰레기 같은데. 어? 뭔데? 이XX형 내가 그다. 방이 쿨이다. 어? 이XX 같은 놈이야. 수령이라고. 어? 근데 욕하는 분이 점점 이쪽으로 오고 계시는데요. 어? 그 와중에 스몰토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회 한 점이라도 먹어볼까 했는데. 회는 못 먹었어도 이대로 힐링까지 포기할 순 없어서. 요 앞에서 노을을 좀 보다가 돌아가야 겠어요. 야같이. 신발. 쓰레기 같은 새끼. 힐링. 어? 진짜 이런 식으로 힐링이 파괴될 줄은 몰랐는데. 어? 진짜 예상치 못한 하루였습니다. 그럼 저는 또 하나의 스몰토크 쿠키 영상과. 집념이 담긴 그림 한 폭을 남기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래도 델리나였습니다. 남들. 장한. 빨리 한 장만 찍어 주셔도돼요? 네. 다시 와. 저 요요 각도로요. 저 이쪽. 앞에. 네. 샹. 지금. 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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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 버튼까지 현재 7,180이 자리 남았습니다. 탑승을 원하시면 구독을, 다음 영상 독촉을 원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